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희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JC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137959입니다. 자, JC케미칼 제가 한 세번째인가 네번째로 리뷰를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종목을 추천드린기보다는 좀 봐볼만한 종목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시가총액은 1600억원. 우리 올라와 있는 상태죠. 여기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1600억원을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유통비율은 53%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절반 정도. 우리 시가총액이 1600억원 가량이 되는데, 주식수량 이렇게 보이시죠. 유통비율이 한 53%. 1600억원에서 53%가 시장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럼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거래량이 좀 들어왔을 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한번, 한번 이렇게 급등, 그리고 또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은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가, 이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좀 이제 다시 동반이 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았고, 거래량이 빠질 때, 터질 때, 터질 때, 이런 식으로 좀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주면서, 이후에는 거래량이 다시 터질 때까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지만, 거래량이 터진 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동반이 되고, 거래량이 이전과 같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좀 보여준 적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이제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래량으로 좀 유출해 봤을 때, 7,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은 받을 수 있고, 6,500원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도 나와줄 수 있다.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깁소를 딱 찌르는 그런 모습이, 그런 전략이 아무래도 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지금 실적 자체로 보자면은, 실적이 2015년도 1,000억원 가량에서, 지금은 2,000억원 가량으로 어느 정도 2배 가까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2020년도 우리 매출을 좀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자, 계산을 해보면, 613, 그리고 804, 658, 이렇게 보시면, 벌써 작년에 매출을 달성을 했다. 작년 매출을 1, 2, 3분기, 작년 매출을 초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서 적어도, 이번 4분기에 이때, 우리 4분기에 적어도 400억이라든가, 우리 이때,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에 보시면은, 여기 한 600억 가량을 3분기에 내다가, 4분기에는 400억 가량을 냈어요. 그러니까 400억 정도만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 400억이 되겠죠. 400억, 그 다음에 2,475억 가량이 전망치가 되는 겁니다. 2,475억이 이제 전망치가 되는데, 작년보다 2,4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성장된,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겠죠. 영업이익과, 이제 주당 EPS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 주당 EPS, 자, 500원, 500원에서 약간 나온, 530원, 540원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30원. 자, 그럼 현재 주가에서 530원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80원. 어, 제가 이게 여기 이쯤, 어, 7,000원 부근이란 6,500원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7,000원 부근이 530원 부근으로 하면은, PER이 13배가 됩니다. 어, 지금 PER이 14배 정도가 되는데, 다분기 실적으로 하고 하면은, 어, 하단의 지지구가, 기초체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어,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건 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고 한다면,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중류, 이런 부분들을 제조를 해서 정류사와 발전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지금, 어, 매출액의 증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 바이오 디젤이 어떤 것이냐, 어, 좀 보자면은, 어, 정규규제, 어, 철퇴, 정류업계 두 번 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 정부에서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좀 높이게 되면서, 어, 이게 최초, 바이오 디젤의 0.5% 혼합으로 하도록 도입을 하면서, 이게 친환경, 친환경이란 정책인데, 사실, 뭐, 친환경 정도는 아닙니다. 어, 완전히 친환경 환경이 전혀 해롭진 않은 것은 아니죠. 근데, 바이오 디젤을 사용을 하면서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젤을 사용을 하면서, 어, 디젤에서 우리 기존에는 0.5% 혼합을 할 때, 10 정도가 온실가스가 배, 그, 배출된다 그러면은, 어, 점점 바이오 디젤을 사용을 하면서, 어, 9, 8, 7,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내년부터는 3.5% 선에서 시작해서, 어, 2030년도까지는 5% 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최초 0.5%, 2018년도 3% 비율까지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실적에 반영을, 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서는, 어, 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우리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어, 의무비율이 급급하게 높아지면서, 유류비 증가가 불가피해져가지고, 어, 정류업계가,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수익률이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혼합비율이, 어, 넷제로, 온실가스, 탄소제로, 뭐, 그런 부분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관련 정책으로, 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 그린유딜, 그린유딜과, 그, 친환경, 친환경산업, 뭐, 이런,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많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어, 아직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게 결국에는 석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 생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수입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고, 어, 수소라든가, 어, 수소, 수소라든가, 전기차, 어, 그리고 디젤은 사용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수소랑 전기 이런 쪽으로도 엔진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어,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 전기엔진, 수소엔진, 이런 쪽으로는 좀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 디젤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소랑 전기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하면서, 우리 디젤 같은 경우에서도 정류사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어, 판매를 하는 디젤에서도, 이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어,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앞으로 10년 동안 석유가스 생산을 현재 60%로 축소를 하고, 뭐, 영국 같은 경우, 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모든 글로벌 회사, 글로벌 정류 업계들이, 바이오, 뭐, 디젤 쪽으로도, 어,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어,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어,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어, 바이오 디젤 쪽이, 좀, 앞으로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태양열이라든가, 이거 좀, 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얘기긴 한데, 관련이 조금 부족한 얘기긴 한데, 태양열 에너지가 지금 산업이, 좀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정부, 글로벌 정부 정책으로 해서, 좀,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그렇게 낮죠, 효율성이. 어, 이게 태양열 일조량, 일조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게, 어, 패널, 패널에다가 일조량이, 햇빛을 이렇게 주면은, 이게 좀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해서 팔고, 여기 전력이 또, 그, 돈이 또 들어오고, 판 돈이 들어오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한 1년, 그리고 4년 정도 사용을 하면, 이 수입을, 여기에 발생된 전력을 생산하는, 어, 여기 일조량에 대해서 전력이 생산하는 용량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어, 우리나라가 산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평지가 많은 나라 같으면은, 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력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여기 손실이, 손실되는 전력도 있고, 여기에 판매가 되면서, 손실되면서, 어, 일단은 판매가 되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면, 1년, 4년 지나면은, 이걸 또 전부 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효율이 그렇게 조금 떨어진다. 어, 이런 것들을 좀 산업을, 어, 성장시켜서,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그린 뉴딜이 첫 번째 정책이다. 자, 상실적으로 봤을 때, 디젤 부분을 좀, 사용이 아직까지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을 높이는 게, 어,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을 높이는 게, 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 쉬운 정책이긴 합니다. 쉬운, 어, 태양열, 그런, 어, 폴리에스텍, 그런, 뭐, 패널,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좀 올리는 그런 것보다야, 어, 좀 쉬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에너지, 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어, 쉬운 정책이 바이오디젤, 어, 바이오디젤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사용량을 올리는 거다. 자,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5%까지, 5%까지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후에는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올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부터, 옛날부터 이 종목을 조금, 어, 주시하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런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다. 거품이 막 끼어 있는 종목은 아니고, PER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수소하고 전기 대비해가지고는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PER이 계속 낮아지면, 어, PER이 계속 낮아지고 주가가 저렴한 상태면은, 언젠가는 올라가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좀 부각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사실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관심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 이런, 어, 이런 요인들, 어, 이런 환경적인, 대내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어,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어, 7,000원과 6,500원, 어, 6,500원 부근에서의, 어,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는지,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으로서, 이후에는 좀, 그,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어,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우리 장전에는 유효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동시효과 상황도 이렇게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000원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9시 2분에, 대한항공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000원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9시 3분에는, 파밀세,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000원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어,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000원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어, 최고가, 1,000원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어,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줌이다, 이렇게, 어,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물법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어,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어,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어, 무료 추천주, 파밀세일, 급등을 하면서, 어,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어,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오시면, 어, 저희가 강의들,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